지금 나왔습니다. 기다려. 거기서 할까? 니들 거기 있어. 우정은 새끼 어디 있어? 사무실 보면 뒤쪽으로 왔습니다. 여기야? 왜? 그런데 이 새끼는 여기 짱 밖에서 뭐 하는 거야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? 1층입니다. 뭐하냐? 친구집 맞냐? 나와. 빨리. 뭐야? 이 양반 봐라. 성룡 모자끼가 진짜. 사무실 싹 뒤져. 이 양반 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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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영사,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나?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.